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의 캐스트 제목은 구평을 앞두고...입니다. 구평을 앞두고 구평 이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구평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구평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봐야지, 구평 제대로 한번 준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상 구평에 가까워져 오면 구평까지 남은 시간을 차라리 수능 준비하는데 합쳐서 사용하면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구평을 앞두고 구평 이후 학습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 한켠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올해 수험생활 시작하는 즈음 첫 3월 학평을 앞두고 고3들에게 3월 학평은 진짜 첫 시험이니까 잘 봐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3월 학평 직전에는 아 그래 3월 학평은 교육청 문고사니까 차라리 6평 준비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6평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6평이 약 2주에서 1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 아 6평은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야 여름에 진짜 맘먹고 열심히 해야지 6평 이후에 진짜 전범위 평가 모의고사인 9평을 준비할 거야 라고 타협을 하고 도피가 또 하고 싶어지고 그런 시험에 대한 도피를 두 번 이상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무섭게도 어쩌면 나의 삶의 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9평을 앞두고 분명 어차피 좀 이따 수능인데 9평까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개념을 다시 하기도 촉박하고 문제를 풀기에도 그럼 또 개념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모르는 구멍이 허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문제를 그냥 소모적으로 푸는 게 9평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9평을 준비하느니 차라리 지금부터 딱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수능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9평에 대한 도피를 한 번 더 한 다음 수능 11월 드디어 11월 수능일이 다가오기 약 3, 4주 전 수능은 좀 큰 파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정적 동요가 좀 빨리 오죠 그래서 한 3, 4주 전에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첫 시험부터 절대 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벌써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의 마지막 시험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 첫 시험에서 했던 그 이야기 분명 들은 분이 있을 거야 3평 도망가면 부딪혀야 돼 깨져도 괜찮아 못 봐도 괜찮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을 해야 아 이건 좋았고 이건 나빴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대응이 생길 거고 대응 방책? 대응책? 대응책이 생길 거고 그걸 가지고 6평 대비를 해보고 그 끝에 6평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또 부딪혀보고 어차피 6평을 피할 수는 없으니 준비를 하고 부딪혀야지 도피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6평한테 당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부딪혀보고 거기서 나온 그 과정에 대한 연습 그것에 대한 좋고 나쁜 점들을 또 보완하여 9평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9평을 준비하는 그 연습 그걸로 딱 수능 준비를 해서 수능의 최고점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수능부터 피하면 안 돼 그 얘기를 여러 번 6평 때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돼요 9평을 앞두고 이 시기쯤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시험 직점마다 반드시 하는 이 이야기 새겨들어야 돼 9평이 수능이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돼요 9평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마지막 연습이야 9평을 앞두고 9평 이유를 생각한다 그럼 수능은 없어 100%야 수능 없어 인간이 원래 감정적으로 그래 너무 큰 일이 앞서 오면 다가오면 원래 도피하고 싶어져 도피하고 싶은 마음 뒤에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기지 그건 다 감정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거짓 이유예요 진실이 아니야 3월 학평, 6평, 9평 혹시 3월에서 6평까지 이것을 했다면 이런 잘못된 도피를 했다면 마지막 기회야 절대 도망가면 안 돼 9평이 수능인 것처럼 봐야 돼 그 이야기를 오늘은 이 잔소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9평을 앞두고 9평 이후를 생각하는 수능까지의 9평 이후 학습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수강생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9평이 수능인 듯 뭐가 됐든 남은 2주 동안 실전을 위한 진짜 수능과 같은 9평을 보기 위한 마지막 시험 대비가 어때야 되는지 해봐야 수능 전에 뭘 더해야 될지 뭘 빼야 될지 판단할 수 있다 나한테 맞는 실전 대비라는 게 어떤 건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뭘 채워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제발 도망가지 말자고요 해야 돼 알겠지? 자 9평 준비하는 거야 9평 전날까지 하는 거야 내일 9평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는 거야 하면 1점이라도 오를 거야 1점이라도 올리는 공부를 해보면 수능 전 정신줄 놓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울고 수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지는 일 그런 건 없을 거야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평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9평 시험보로 들어가는 직전까지 9평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9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 그 생각에 경각심을 울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매년 너무 많은 수험생들에게서 9평을 앞두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는 걸 보기 때문에 자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우리는 도망가기 없기 알겠죠? 자 9평 전에 지금 선생님이 많은 커리큘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9평을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될지 문의가 되게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짓 이유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편치 않기 때문에 뭘 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런 날하고 비슷해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날은 옷을 딱 한 번에 입었을 때 어? 마음에 들어 인데 또 어떤 날은 이걸 입어봐도 아닌 것 같고 이 옷을 입어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어 그 옷은 그대로인데 왜 어떤 날은 한 번에 탁 마음에 들고 또 어떤 날은 아무리 여러 번 입어봐도 그때 입었던 옷들이 오늘은 왜 다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거야 내 감정이 만들어낸 어떤 다른 결과가 아닐까 똑같은데 현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다른 시선일 거고 다른 시각일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분명히 하던 대로 쭉 구평까지 하기로 했던 걸 하면 돼 그런데 지금 이 마음에 감정적 동요 때문에 이게 맞나? 아 그래 지금 국어 지문 이거 지문이 나올 것도 아니고 차라리 수학을 해야겠어 막 수학 공부를 해 문제를 풀어 아 이렇게 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단어라도 외울까? 또 영어 단어를 외워 아 근데 이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단어만 외워도 될까? 막 정말 아침에 독서실에 갈 때 가방은 이따만 해 오늘 공부할 게 엄청 많아 근데 이걸 펴도 손에 안 잡혀 저걸 펴도 손에 안 잡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이 시기에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은 감정에 의한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평정심을 찾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선생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못했어요 이미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막 어떤 날은 너무 힘들 때 다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어떤 한 문제가 내가 끙끙대든 한 문제가 탁 풀리면 모든 게 다 이제는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조증과 우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조울증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게 지금 수험생들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건데 이 QA를 쭉 정리를 해서 온라인 QA 조교들하고 회의를 해봤더니 요러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개념에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를 느꼈다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잖아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어디 어떤 처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근데 내가 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본인이 느끼는 건 본인 스스로 찾아낸 그 원인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그 원인 빨리 해결하라고 누군가가 알려주는 걸 수도 있잖아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처방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돼 전체적으로 부족해 그러면 개념 에센스 하세요 개념 에센스 맘먹고 그것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해 일주일에 한 감옥씩도 하고 5일에 한 감옥을 하는 사람도 있어 개념 BQ SQ 파이널까지 다 하기가 힘들어 내가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해 그럼 개념 BQ만이라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은 개념을 하고 9평을 봐야겠다 그리고 9평 이후에 SQ 파이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실력은 되는데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중간중간 쑥쑥 빠져있는 것 같아 그럼 개념 BQ 파이널만 하든지 또는 개념하고 파이널만 하든지 아니면 진짜 파이널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는 있는데 개념이 좀 부족해 그럼 개념 BQ만 해서 쫙 한번 빠르게 돌리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본인이 전략가여야 돼 주구장창 앉아서 뭘 막 하라는 게 아니야 본인이 본인 수험생활의 전략가야 본인이 리더야 그 똑같은 시간에 누가 성공시켰냐 리더로서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를 보는 수능 시험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 수능 시험인데 끝이 이상하죠 어쨌든 자 일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본인이 부족하다고 특별히 느껴지는 부분만 발취를 해서 개념 에센스 그 부분만 개념 BQ SQ 파이널 딱 집중적으로 해서 난 맨날 미분 가능성이 어려워 미분 개수랑 평균 변화율의 차이만 나오면 맨날 헷갈려 딱 그 부분만 보면 되지 전체적인 복습이 필요하다 복습이 필요하다 뭐가 하나 딱히 부족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복습하고 싶다 불안하다 전체적으로 내가 잊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는 세컨 찬스를 이용해서 개념만 빠르게 한번 돌리시든지 방법이 있잖아 그죠?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이중 뭐라도 해 아 스님 지금 개념 보는 게 맞을까요? 이 말도 정말 많이 해 맞지 개념 기출 엔제 내가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뭐 하프모이든 뭐 풀모이고사든 순서가 있는 거잖아 물론 약간은 병렬적으로 또 어떤 땐 징렬로 가야 되는 순서가 있겠지만 시험 전에는 병렬로도 해야 될 거고 실전 연습을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전히 아직 개념할 때인가요? 지금이 개념할 때인가요? 선생님 개념 에센스 수강평 한번 뒤져보세요 9평 끝나고 수능 사이에 본 사람도 많아 그리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문제가 그토록 안 풀렸는지 이제야 알았다 지금이라도 봐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여러분들 때는 그 때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지 않아 실전 연습 먼저 막 했더니 문제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개념을 나중에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이 수험 시장에는 이 입시판에는 개념부터 했으면 참 좋았겠지 근데 지금 개념 해도 될까요? 부족하면 해야죠 때가 어딨어 해야지 해야 하는 거면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의 증상 잘 체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9평까지 남은 시간이라도 뭐든지 해야 된다 개념이라도 해야 된다 의외로 여기서 성적이 팍 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기적을 꿈꾸면서 하세요 긍정적으로 문제풀이가 잘 안 된다 엔젤을 잘 풀거나 이럴 때 기출까지는 그래도 좀 푸는데 이게 엔제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이유가 또 있겠지만 올바른 접근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도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에 대한 출제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문제를 읽고 개념은 됐지만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방향성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가 돼주는 게 기출 100선 기출 50선 평가 문제를 보러 갈 거니까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 기출 100선 기출 50선 평가 문제에서 말을 보고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대표 기출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것들로 한번 총정리 해보겠다 내가 왜 자꾸 뭔 말을 하는지 몰라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런 헛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전체 전단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다 그러면 기출 100선 50선 근데 기출만 하기 불안하다 컨택트에 엔제 하나 기출 하나 세트로 연결해 놨으니까 컨택트 출제 의도는 파악했어 마무리가 안 돼 끝까지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엔제 같은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처음 만나는 문제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약한 거니까 경험에 대한 연습 훈련을 주고 그리고 기출보다 조금 더 요즘 나오는 지저분한 계산 어려운 계산들을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컨택트 컨택트는 기출과 엔제의 어떤 콜라보 컨택트 진짜 컨택트이기 때문에 컨택트를 추천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 당황스럽게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 마무리 안 되는 건 근본적으로 원스텝에서 출제 의도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설프게 끌고 가니까 뒤에서 힘이 빠져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낯선 문제에 당황을 하다 보니 풀긴 풀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 유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엔제에 대한 연습이거나 근데 엔제를 기출해서 사실은 한 발만 더 나가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라는 컨택트로 하든지 또는 줌킬러 스팟이나 수원수트 스팟 하프 모이를 통해서 내가 잘 어려울 때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비킬러는 아닐 거 아니야 줌킬러랑 킬러 쪽일 테니까 줌킬러 스팟이나 또는 수원수트의 주요 여섯 문화 줌킬러 킬러가 딱 섞여 있는 13, 14, 15, 20, 21, 22 이 정도에서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그 주요 문화에서 내가 끝까지 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래서 하프 모이 풀리다가 안 풀리다가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다가 이러면 뭔가 잊어가고 있는 또는 내가 잘 했던 개념이나 기출에 대한 접근이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습 차원에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주는 개념 세컨 찬스나 기출 100선 50선에 대한 복습 지금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건 이게 아닐까 실전 연습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QA 조교들이 QA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대부분 하는 그때 어떤 처방을 해줘야 될까에 대한 우리의 매뉴얼 기준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 해보면 지금 이 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면 돼 뭐라도 해 하면 그만큼 성적이 오를 거야 믿어 어 근데 이렇게 했는데 9평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 9평은 수능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끝까지 가야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끝까지 내가 공부한 이 노력이 9평으로 안 나와도 상관없어 수능에 나오면 되니까 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가는 거지 어떻게 헛된 노력이 있겠어 뭐라도 하면 그만큼 결과가 주어지겠죠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다 오케이 자 계속 다그치는 얘기를 하죠 정신 차려야 얘기 정신 차려야 얘기에요 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간 운영 연습이죠 이거는 이건 현장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수원수도 스팟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간에 대한 훈련이야 되게 닥달하는 모의고사들이에요 선생님 모의고사가 쉽지 않아 하지만 풀고 해설강의 다 듣고 그리고 그 문항에 걸려있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어디가 부족한지 개념 찾아가고 기출 찾아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실모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의 실모라고 생각해요 하품 모의랑 풀모의 그 어떤 거 뭐가 됐든 모든 문항들의 레퍼런스가 붙어있거든 실모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 중에 첫 번째는 진짜 연습이지 훈련이지 근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안 된 이유는 보완을 해야죠 근데 계속 훈련만 한다고 해서 안 된 이유가 다 채워지진 않을 거잖아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 뭔가 있었겠죠 개념의 허점이 있었든 출제 의도를 못 읽어냈든 이와 유사한 기출이나 문항에 내가 특별히 약하든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실모가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못 푼 이유 그게 내 약점이라면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게 실모이기 때문에 천우신조나 중킬러스팟 수원수트스팟 선생님의 모든 하품 모의 풀모의에는 문항별로 첨부파일이 붙어있고 첨부파일에 뭐가 있다고? 레퍼런스가 있다고 제발 이용하라고요 거기에 너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이걸 틀렸으니까 그 개념 잡혀 찍어줬잖아 에센스에 몇 강에 몇 분 몇 분을 봐라 몇 분 몇 초부터 어디까지를 봐라 초단위까지 조개들이 찍어놨어 그 부분 개념 확인 이와 관련된 기출 풀고 싶으면 물론 그냥 풀 수도 있지만 풀었을 때 이 기출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강의가 있는 기출이니까 그래서 기출 100선 50선에 있는 문제들 예시로 띄워주고 그 해설강의 잡혀 찍어주고 그러면 완벽해 빈틈없이 쭉 밀고 나가는 거지 개념 기출 N제 하품 모의 중킬러스팟이나 수원수트 스팟을 통해서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마지막 문항들만 집중 훈련을 하고 풀모의 고사를 풀면서도 시간 연습을 하는데 거기서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 왜 못 풀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방어까지 끝까지 해야지 허점 없이 빈틈없이 그럼 어떻게 수능을 못 벌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못 벌 수가 없는 공부를 해야지 이길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빈틈없는 공부를 하는 거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는 걸 방치할 수 없는 그냥 두고 지나갈 수 없는 공부를 해야지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라 이것들을 하면 계산실수 여기는 거의 실무 연습인데 머리가 하얘진다 머리가 하얘진다의 개념 에센스를 왜 넣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평정심을 잃은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강의 속에서 절벽에서 매달려 있어도 2, 3은 구구단을 말하면 6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도 구구단은 말할 수 있어 왜?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채화가 돼 있으니까 너무 진짜 세포 속에 묻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려야 그 어떤 순간에도 개념적 접근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문제에 걸려서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에도 그 다음 문제를 읽고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심을 잃은 순간에도 정상적인 사고로 문제를 읽고 뭘 원하는지 그 전 문제가 그 다음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그냥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2배속이 됐든 몇 배속이 최대죠? 몇 배속이 됐든 계속 지겨울 정도로 그냥 아는 거랑 내 안에서 끌어내서 문제풀이에 사용할 정도로 아는 거랑 평정심이 완전히 깨져버린 머리가 하얘지는 그 순간에 마저도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거랑 다 다른 단계야 그래서 7번, 8번 해독을 한 친구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다 그랬고 조계 중에도 많다 그랬어 부분적으로는 쌤 10번 이상 본 부분도 많아요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 이쪽은 합성함수 그래프 이쪽은 10번 이상 봤죠 하는 친구들도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조교가 된 친구들은 거의 조교를 하는 동안에도 수학 문제를 안 틀려요 거의 이게 평생과 평생 그렇게 묻어 있으면 천우신조까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하얘진다?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천우신조만큼 해주는 모의고사는 없을 거야 계속 머리가 하얘질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끝까지 풀어내는 연습 그런데 그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에 마저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하는 연습 그 시작과 끝을 딱 묶어주는 개념의 센서와 천우신조 이게 가장 좋은 처방이 아닐까 하나하나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 중에 뭔가 있을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꼭 해내세요 마지막 페이지는 이거네 9평 이후 수능까지 학습계획? 그런 건 없어 캐스트 제목을 이걸로 해야겠다 9평 이후 수능까지 학습계획이라고 하고 이거 클릭한 자들은 다운 나는 거야 왜 이걸 눌러? 이런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죠? 금방 선생님이 또 나타나죠 어쨌든 9평까지 9평만을 생각한다 우리에겐 9평 이후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9평을 향해 달린다 9평 직전까지 9평만 내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9평 이후 바로 수능으로 전향한다 9평 이후 수능까지 학습계획을 생각해야 된다 9평을 보고 나온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써 수능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수능까지의 계획 이런 거 지금 생각하는 건 전부 감정적 동요에 의한 거짓된 이유로 도피하는 것이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